여보 거긴 누구랑 같이 건너요 좋아요 제일 먼저 누를 거요 이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란 누구보다 예쁘게 댓글을 다닐 수밖에 압도디가 보낸 12년 건 파티 좋아요 제일 먼저 누를 거요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미 보면 비쩌먹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비누 속에서는 그들이 오늘 너무 좋아요 네 찾아왔을 메시지라도 바라보고 싶지만 혹시 난 알 수 없는 것으로 멀어진까 봐 마음 아파도 졸일 수가 없어 그냥 너부터 불청각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비누 속에서는 그들이 오늘도 좋아요 그 어쩐지 사실 없단 말이야 뭔지 너무 궁금한단 말이야 오늘은 뭐 했어요 알고 싶어 정말 그래 어떻게 해볼까 이런 걸 건너가와도 멈춰서 본단 말이야 이런 내가 한심해서 어쩔 줄 모르겠지만 어떻게 당신 너무 좋아 당신 너무 좋아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비누 속에서는 그들에게 많이 알려줘요 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두 별날빛이 가득한 이 밤 내 밤 어딘가에 올라와 어디서 차고 있을 그대겐 오늘도 좋아요 그 네 여러분 rem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